안녕하십니까 해외옵션 매도 전문가 박용균입니다. 지금 갑자기 날씨가 태풍이 오고 하는 과정에서 실은 늦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지금 제법 쌀쌀하죠. 그런데 아직은 미국은 늦여름이 좀 드센가 봅니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오늘 해외 지난 시간에는 주식 선물 첫 강의였습니다. 주식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들어오시는데 아직 주식만 하시다가 주식 선물을 아직 선물이라는 개념인지 잘 모르니까 매도라는 부분이 아직 개념이 안 서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파느냐. 그 부분 언제든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이 누르시고 박명균을 치시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안되될 겁니다. 그쪽에 오셔서 주식 선물이 됐든 해외 옵션 매도가 됐든 일단 알아야 뭘 매매를 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농산물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이론 강의 끝나고 옥수수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그중에서 밀 옵션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요. 농산물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옥수수와 대두와 밀이 있어요. 옵션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선물은 많이 있습니다.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다음에 현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대두박, 대두박이 뭐냐. 콩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사료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콩기름도 있고 대두유라고 합니다. 대두에 대두가 있고 대두유가 있고 선물에서는 대두박이 있고. 그런데 옵션에서는 우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은 농산물 중에서 증권사마다 다르는데 옥수수하고 밀하고 대두박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밀 옵션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한 주간 시황 정리를 좀 나름대로 전에는 그냥 말로 설명했는데 오늘은 한번 메모를 해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시장 동행해서 미국 S&P 지수, 미국 지수입니다. 지금 오늘 밤인가요? 오늘 밤에 연준에서 무슨 코멘트를 할 겁니다. 테이퍼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또 안 할 수도 있대요.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월물 기준으로 8월 25일, 오늘 27일이니까 어제 그제입니다. 최고치 4,498을 찍고서 지금 좀 하락 중이에요. 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4,486 정도 지금 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5천을 찍지 못하고 하락 중이에요. 또는 5천이 지금 분수량이거든. 5천을 넘기느냐. S&P 기준으로 5천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한번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P 이건 12월물입니다. 오늘 다른 거 숙제 내주려고 12월물인데. 12월물은 4,488. 아까 9월물은 4,498이었죠. 10% 정도 좀 낮게 형성돼 있어요, 최고치가. 지금 계속 오류가 있어요. 60일 2평선. 60일 2평선에서 한번 부딪히고. 여기서 이틀간 하락하고 다시 2평선 부딪지도 않고 올라가고. 다치도 않았죠? 여기 한 번 닿고. 여기 한 번 닿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그래프가 4월 15일인데도 불구하고. 4월 15일부터 한 번도 60일 2평선 딱 한 번. 살짝 두 번 부딪히고. 곧바로 지금 반응해요. 너무나 강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미국은 워낙 강해서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경제가 살아났는지 거품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한 걸 계기로 해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하려면 무슨 핑곗거리가 있어야 돼. 핑곗거리가. 그런데 연준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전혀 예측 불헙니다. 이게 현재 S&P 미국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원유 보겠습니다. 한 주간 해외시장 동의원 원유. 가장 많이 하는 게 S&P하고 원유니까. 61.11 저점에서 3거리를 연속 급등해가지고 어제는 좀 하락했어요. 목요일 밤에는 좀 하락했습니다. 현재 12월 기준으로 27일 오늘 9시경에 보니까 70에 정도, 70에 거래되고, 70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23일 저점이 23일입니다. 61.11이야. 여기에서 25일 고가입니다. 67.8. 3거리를 만에 약 7포인트가 급등했어요. 3거리를 만에. 상당히 최근에 들어와서 엄청 급등합니다. 특히 23일 날 거의 4포인트 가까이 급등해버렸으니까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급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금 장악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위협화가 좀 있어요.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또 천연기회사하고 연관되겠습니다마는 가을에 지금 미국은 늦가, 늦여름하고 가을에 어떤 시기예요? 우리는 태풍이잖아요. 타이푼, 태풍 시기인데 미국은 허리케인 시기입니다. 만약에 허리케인 하나라도 정유시설을 강타한다 그러면 좀 일시적으로는 급등이 있어요. 결국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급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인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WTI, 이건 내년 일월물입니다. 내년 일월물. 제가 왜 일월물을 갖고 와냐면 옵션할 때는 좀 먼 행사가를 좀 해야 될 것 가지고 일부러 일월물을 가지고 왔어요. 일월물이 당시에는 언제야? 최고점 71.7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이렇게. 1, 2, 3, 4, 5, 6 거래일 동안 하락하다가 여기까지 7 거래일이네. 7 거래일 하락하다가 지금 이날, 23일 날 급등했어요, 급등. 엄청나게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날도 한 3분 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어제까지 올랐어요.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침까지는 은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찍기 전까지 보니까 양봉이에요. 또 오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다음에 어제 차량 자폭 테러까지 지금 발생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경고를 했잖아요. 자세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좀 일촉즉발입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해서 오른감도 있고 또 뭐라고요? 지금 허리케인 그런 것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공급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은. 왜 8월부터 이제 500블러스에서 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지금 최근 최고 화두가 천연 깼습니다. 어제 밤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월물 기준으로 저점, 9월물은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이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고 오늘 이제 9월물이 끝났어요. 10월물 기준으로 저점, 3.93일에서 고가 4.25일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4.24일이더라고. 지금도 올라 있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기존 콜옵션 매도자에게는 이제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요. 즉, 뭐야. 증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콜옵션 매도자들에게나. 이미 진입이 있으면. 그런데 신규로 옵션 매도를 하고 싶다. 어찌 보면 저러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천연 깨스가 하락하다가 다시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콜옵션 풀이가 엄청 붙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8달러 올 수도 있거든. 15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염두하고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서 어떤 표지션을 잡으면 천연 깨스가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차트 한 번 보겠습니다. 천연 깨스 11월물 선물로 보겠습니다. 11월물. 어제입니다, 어제. 11월물, 9월물보다 현재 가치는 10월물이 좀 더 높고 11월물이 좀 더 높아요, 가격 자체가, 선물 자체가. 그래서 최고점 4.301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약간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십시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몇 시일입니까? 212평선. 22평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무너졌어요. 솔직히 저는 여기에서 한 번 여기까지 최소 62평까지 한 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려오지 않고 다시 여기서 조정받더니만 이렇게 오를지는 저도 예상 바뀝니다. 오른 이유. 약간 늦여름. 다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올랐으면 그만큼 이유가 미국 늦여름이 좀 기승을 부린답니다. 천연 깨스 수요량을 좀 믿나 봐요. 거기다가 재고도 예상, 예전 치 재고보다 약간 줄었대요, 재고도. 그다음에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또 아직 허리케인은 오지 않았는데 허리케인이 올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허리케인이 아까 말했듯이 원유, 천연 깨스 시설을 하나 건들면, 타격을 주면 원유든 천연 깨스는 좀 급등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있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또 하나, 원유에 비해서 천연 깨스는 몸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실은 메이저들이 좀 뭐야, 우리 속된 말로 가지고 논다 그러잖아요. 우리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좀 흔드는 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연 깨스도 메이저들이 좀 대량 매집하고 대량 매도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메이저들이 이걸 좀 더 조작을 한다, 가지고 논다 그런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원유보다는 좀 더 증거금이 낮잖아요. 2배 정도 낮잖아요. 50%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가, 헤엄치기가 편해.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천연 깨스는 잘만 연구하면 기회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천연 깨스 기회되면 또 말할 건데 이미 콜옵션이 진입돼 있어. 나름대로 실현 불가능할 가격이다. 또 나름대로 하락하니까 좀 공격적으로 진입한 것도 있어요. 하락을 생각하고서. 그런데 급등의 여부를 어렸다. 이럴 때 뭐가 중요하느냐. 대응입니다. 저도 오늘 밤에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가장 단순한 방법 쓸 것인지. 좀 더 정교하게 복잡한 방법 쓸 것인지. 결국은 대응의 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옵션 매도를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편한 신규자들에게는 편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공부할 거. 미디입니다. 일주일 정도 완만히 하락하다. 이것은 나중에 차트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완만히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26일 날 저점 723에서 741까지 급등했습니다. 현재 27일 오전 오늘 아침에 보니까 74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방송을 찍기 전에 얼른 보니까 조금 더 올라와 있더라고요. 밀 옵션. 옥수수하고 대다하고 약간 좀 요즘에 동조화 현상은 좀 적어요. 밀 독자적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주간 해외 시장을 좀 대충을 툴터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거. 늘 하는 말. 옵션 매도 접근 방법. 분할 매도 하자. 분할 매도 하자. 하루 걸러서 혹은 자금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나씩 해도 되고 또 나름대로 실현 불가능할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옵션 가치가 콜메도를 예를 들어서 콜메도를 갔어요. 오르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콜메도를 갔는데 콜메도를 갔는데 급등했어. 그런데 그때까지도 생각은 뭐야. 도저히 실현 불가능할 가격이야. 오히려 급등할 때만 옵션 가치가 1에서 2로 되고 2에서 3으로 달 때. 어릴 때만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락할 때는 매집하지 않고 어릴 때만. 즉 프리미엄이 더 높았을 때만. 즉 우리 주식에서 물타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요. 그래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절대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이 행사가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썼을 때. 그런데 그게 벗어나면 내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다시 대응을, 다시 재판을 짜야 됩니다. 매일 하루 걸러 분할 매도로 접근 들자 이렇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옵션 매도하신 분들. 어저께 천연기세가 7%, 8% 급등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겨울에 15%까지 하루에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급락해요. 실은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잘만 잡으면. 200달러 수익을 취하려고 옵션 매도 진입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1,000달러로 급등이 있더라. 이미 200달러면, 200%는 얼마예요? 200%는. 400달러가 되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얼마 손실이야? 200달러 손실입니다. 왜?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200달러를 프리미엄 받았어요. 그런데 400달러, 가치가 2배 되니까 청산했어. 그러면 400달러 손실이 아니라 이미 200달러 받았기 때문에 이 400달러 청산했으면 400에서 200을 뺀 200달러만 손실입니다. 400달러 손실이 아닙니다. 200% 손절했을 때. 그런데 이것도 지났어. 200달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300달러 손절 원칙이 뭐예요? 이게 600달러가 되면 손절하는 거야. 600달러 넘었어. 600달러가 돼서 손절했으면 얼마 손실이에요? 빼면 400달러 손실입니다. 600달러가 아니라 처음 프리미엄 받은 걸 공제한 600에서 200을 뺀 400달러만 손실이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200달러 먹으려고 갔는데 1,000달러로 급등이 있더라. 즉, 5배가 가격이 올라와 있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이런 종목을 진입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천연께서처럼 절대 어느 행사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 했어. 3.9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2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냥 4.3까지 올라와 버리고 누가 예측할 수 있느냐고 예측 못 해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 그때그때. 포지션이 적다. 내가 현재까지 분할 매도한 그 예를 하나 들면 현재 내 그 전까지 콜옵션 매도를 분할 매도해왔어. 예를 들어서 8달러짜리를 혹은 7달러짜리를 7달러까지도 도저히 안 올 거라 생각하고 분할 매도했어. 그런데 급등했으면 7달러짜리를 평균 10개를 매집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한 120달러가 평균이야.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240달러 넘어요. 2배가 훨씬 넘어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개수가 많을 경우에 또 이제 하나 시작했어. 이제 막 시작했어. 그런데 급등했어. 그럴 경우는 또 달라요. 약간 힌트를 주면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7.0이다. 그냥 분할 매도 할 겁니다. 절대 7.0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초보자들은 가능한 손주를 하는 것이 심신건강에 좋습니다. 왜? 혹시 모르잖아. 지금 4.3달러인데 더 오를 수 있거든. 5달러까지 오를 수 있어요. 비록 6달러는 안 될 수 있지만 5달러까지 급등해버리면 7달러까지 더 올라가요. 3배까지 올라가. 그런데 서서히 6달러까지 오르면 급등하지 않고 오르긴 올라. 지금 4.3달러에서 서서히 5달러까지 올랐다. 그러면 또 가치는 떨어져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 그래서 결국은 옵션 매도는 늘 하는 말 대응의 영역입니다. 진입은 아무렇게도 큰 상관없어. 대응만 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게 옵션 매도예요. 슬프지만 초보들은 뭐 한다? 손절하는 것이 비록 800달러, 200달러 먹으려고 갔는데 지금 1000달러가 됐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00달러입니다. 마이너스 800 그냥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셉 포지션을 짜으면 돼요. 천연기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천연기술 안 되는 것 같구나 생각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원윤희, 미린이 다른 종목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천연기술가 잠잠해지면 다시 천연기술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 두려워하면 옵션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있다 가정하고 처음부터 진입할 때 이런 경우를 가정하고 옵션에도 진입해야 돼요. 단, 물량이 너무 많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수익률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옵션에서 한 방이 이런 거예요. 한 방이 있다는 게. 물량을 내가 전액 1억이 있다. 1억을 다 투입했다. 그러면 곧바로 파산이야. 이런 경우에. 그런데 1억 중에서 지금 뭐 천만 원만 투입돼 있다. 그러면 큰 타격 없어요. 또 나름대로 해치해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물량 조절. 너무 과하게 욕심되지 말 것.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하시는데 드럼이 좀 가셨을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에 오늘 또 밀 옵션 가지고 분할 매도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옵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옵션 매도 방법. 하루 걸러서 적금 들자. 일주일 걸러서 적금 들자. 자금에 따라서 자금이 많으면 하루에 매일. 자금이 적으면 일주일에 하나씩. 뭐 더 적다. 10일에 하나씩. 아까 말했죠. 분할 매도 할 때 조건은 나름대로 세운다 했어요. 처음에 200달러 먹으려고 갔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행사가를 특정했을 때 나름대로 200달러인데 가치가 더 어를 때만 분할 매도 하겠다. 200달러가 300달러 되고 300달러가 400달러 될 때 200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높을 때만 분할 매도 하겠다. 낮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낮을 때는 프리미엄이 작으니까 크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낮아지더라도 내가 80달러까지 70달러까지는 매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증거금에 비해서 먹은 게 줄어드니까 그냥 중지해도 되고 분할 매도를. 또 다른 종목 찾아보면 되고. 아니면 행사가를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푸드옵션 같은 거 올라가고 콜옵션은 내려올 수도 있고요. 농산물 옵션을 매도하고 싶은데 지금 옥수수가 있고 대두두가 있고 밀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는 한번 고민해봐요. 그러면 차트를 봐야죠. 이게 옥수수 12월물 선물입니다. 옥수수는 제가 이때 방송했었죠. 계속 행사가 천 천 분할 매도하자 급등했을 때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행사가 천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계속 지금 낮추고 있어요. 고점을 저점도 좀 높이고 있는 저점은 높이고 있고 고점은 낮추고 있고 좀 밀집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며칠 하락하다가 지금 또 3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날씨 영향일 수 있어요. 또 수확하고 연결돼서 수확을 하는데 비가 왔다. 그럼 또 작황 뭐야 물량이 좀 적어서 올라가기도 해요. 지금 시기가 그런데 하여튼 계속 지금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보느냐 대두 대두는 12월물 선물이 없습니다. 11월물 선물입니다. 대두 11월물 선물 대두도 옥수수와 비슷하게 고점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죠. 저점도 거의 옥수수와 비슷해요. 그러다가 좀 이탈했고 그러다가 지금 며칠 올랐고 옥수수와 대두와 거의 지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뭘 지금 농산물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마침 뭘 보니까 밀을 보니까 밀 12월입니다. 밀 보니까 옥수수하고는 달라 지금 모양 차트 형태가 이 지점은 옥수수나 밀 대두 아까 비슷한 시기 다 한꺼번에 오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계속 조정받다가 하락했어. 그러다가 이때부터 계속 오르는 거예요. 좀 조정받고 오른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7월 좀 중순 7월 12일 12일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독일에서 장마가 심할 때 유럽 장마가 심할 때 독일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할 정도로 중국도 비가 많이 왔고 엄청나게 밀은 옥수수하고 대두는 미국이 왕입니다. 옥수수 재배 밭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더 큰 곳이 있대요. 들리는 말이라고 하면 옥수수 밭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커?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옥수수 밭이 그런 옥수수 밭이 있을까? 옥수수하고 대두는 콩은 미국이 최고입니다. 생산량으로 브라질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밀은 달라요. 또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가시죠? 나가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소통 질문하십시오. 언제든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밀은 어떤 거냐 전 세계적인 작물입니다. 전 세계죠. 특히 유럽 러시아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헝가리 폴란드 엄청나게 밀 재배해요. 미리 주식이니까 빵 다 밀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때 장마가 상당히 셌어요. 보십시오. 급등해서 급등. 급등. 그리고 나서 아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오는 형태였는데 뚫고 올라가. 지지 바꿔서 또 올라가. 고점을 갱신했어요. 지금. 고점을.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를 때까지 올랐다. 오를 때까지 올랐다. 지금쯤 홀옵션에 들어가면 어쩔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농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또 틀려요. 그래서 실은 여기는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대해 놓은 건데 이걸 좀 더 아무 제가 정보 없이 13일까지만 지금 봤어요. 바로 위에 것은 오늘 27일까지입니다. 27일 아침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설명을 하기 위해서 13일 8월 13일 최고치입니다. 그 당시에 8월 이때 급등해서 장마 시작입니다. 장마가 나와서 계속 급등했어요. 그래서 얼마 이때가 얼마야? 640 630에서 770 780 130 정도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13일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 돌파하자 그때 콜옵션 프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있을 거라 생각하고서 절대 행사가 차는 10달러입니다. 10달러까지는 못 갈 것을 예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을 시도해 봤습니다. 콜옵션 프리미엄이 최고로 높을 때야. 최고로 높을 때.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남들은 무서워서 못 가. 그런데 농산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천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서 콜옵션 매도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가 봅시다. 제목이 밀옵션 8월 13일 전투 이날이 8월 13일에 했잖아요. 8월 13일 최고쯤 찍을 때가 800 786 그래서 제목을 밀옵션 8월 13일 전투로 잡은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삼을 것이냐. 베이스 캠프 누구는 1000을 잡을 수도 있고 누구는 900을 잡을 수도 있고 누구는 800을 잡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오늘 두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장군의 성격에 따라 전선이 달라. 이 전선이 뭐냐. 행사가야. 행사가. 삼국지의 장비 전선하고 그다음에 몽골의 수부타입 전선하고 장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돌적이야. 공격적입니다. 그냥. 수부타입 장군은 뭐야. 정말 신중해요. 모든 걸 분석해서 왜. 우리가 항상 정복을 하다 보니까 유럽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다 보니까 병력이 정복한 나라보다는 병력이 작아요. 전면 승부로는 안 돼. 그래서 뭐야. 기회를 엿보고 엿보다가 전쟁을 치르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형태예요. 이것은 좀 조돌적이고 장비하고 수부타입을 끌고 왔습니다. 밀옵션 12월물 12월물 했습니다. 8월 13일 전투. 그런데 전선이 등가전선 오늘 한번 처음으로 최공격적인 스타일을 한번 끌고 왔습니다. 장비처럼 조돌적인 장군은 뭐한다? 등가를 공략한다. 등가가 뭐라 했습니다. 등가. 현재 가격하고 비슷한 그 행사가가 등가예요. 그런데 등가에서도 전략은 여러 가지야. 전략은. 13일 딱 한 번만 한 계약만 진입하고 기다리는 전략이야. 매일 분할 매도 안 하고 왜 그 이유가 뭐냐. 등가는 금액이 비쌉니다. 증거금이 비싸. 그렇기 때문에 한 계약만 진입하고 기다리는 전략이야. 전략 중에 하나가 손절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절 라인 오면 손절하고 또 등가로 적당히 진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한 거예요. 여기서 적당히 의미가 뭐냐. 적당히 진입한 됐죠. 손절하고 이걸 설명하고 일단 8월 13일 종가가 774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등가는 그러면 원래 775가 돼야 되는데 이 당시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서 775가 행사가가 안 만들어지고 780이 지금 위쪽으로는 가장 가까운 등가 있습니다. 하락을 바라보고 진입했기 때문에 콜매도입니다. 780이 등가야. 만기일은 11월 26일이야.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인데 만기일은 11월 26일. 9월 13일. 10월 13일. 11월 13일. 세 달 좀 더 남았어요. 세 달 10일 정도 남았죠. 13일 정도. 100일 정도 남았어요. 100일. 밀옵션 행사가 780이 등가입니다. 780의 가격이 48.5라고 있습니다. 그냥 48.5라고 입십시다. 그런데 이게 몇 진법이라고요? 팔진법. 팔진법. 진법이 달라요. 이걸 10진법으로 고치면 48.625입니다. 이 0.5가 625. 0.625 개념이에요. 그래서 48.625. 그런데 밀옵션 승수는 50입니다. 달러 가치가 1당 50이에요. 그래서 50 곱하면 달러 기준으로 얼마냐? 2431.25 달러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밀 옵션 12월물 8월 13일에 행사가 등가입니다. 780이 콜옵션 가치가 얼마라고? 48.5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집할 때 고민해야 돼요. 손익 분기점을 어디 정도 될까요? 대충. 이렇게 더하면 돼. 780에다가 48.5 더하면 돼요. 얼마야? 8.2. 828 정도. 828. 이게 손익 분기점이에요. 차트 한 번 보겠습니다. 828 기억합시다. 여기가 지금 780입니다. 여기가 여기다가 지금 위쪽에 있는데 48.5 더해야 된다 했어요. 48을 더해. 한참 위쪽입니다. 800대입니다. 800, 820대, 30대. 절대 여기는 안 올 것이다. 혹시 온다 하더라도 손절하면 돼. 손절 라인이 좀 느긋해요. 왜? 워낙 등가는 등가 특징이 뭐냐면 시간 가치가 제일 많아요. 시간 가치가. 쉽게 말하면 시간 가치는 뭐냐. 꽁돈이에요. 꽁돈. 시간만 지나면 먹는 그런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가치가 등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등가를 공략하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번 전투 시작했어. 13일에 진입해서 13일에 진입했습니다. 선물 가격이 이때 정상가로 48.6에 진입했어요. 10진법으로 했을 때. 그래서 25일에 정산했어. 25일에. 왜? 딱 한 개만 진입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선물이 하락했어요. 선물이. 계속 774에서 좀 쭉 하락했죠. 725까지 왔죠. 약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0포인트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도 얼마? 48.2에서 거의 2배 좀 안 되게 하락했어요. 13일에 진입해서 25일 날 한 계약만 청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익금이 얼마야? 1268달러입니다. 13일 당시에 진입할 때 증거금이 대략 1700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25일 날 증거금 보니까 1500달러야.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어요. 이거 1500달러 기준으로 청산 당시에 수익률을 보니까 몇 프로야? 84%예요. 84% 내 의도로 됐으면 이것은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그런데 보는 눈이 없어도 등가를 공략하면 이길 확률이 커요. 오히려 더 수익률 면에서는 저 먼 외가보다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은 등가 공략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살짝살짝 먹고 빠져나오는 거야. 그걸 연구를 좀 할 가치는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되면 등가만 가지고도 한번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을 해주려고 그래. 등가만 가지고. 오히려 먼 외가 계약수를 늘리는 것보다 등가 한두 개 가지고 손절을 하면서 계속 등가 공략하는 것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옵션이 옵션 매도가 뭐라 예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옵션 매수는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옵션 매도는 예술이라는 표현을 써. 그만큼 전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매도를 예술의 영역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13일에 들어가서 한 계약만 진입해서 25일 날 청산했다. 그러면 얼마다? 1,168달러 벌더라. 단 며칠 만에 9일 만에 9거래일 만에 해볼 만 하겠죠? 장을 좀 볼 줄 알았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장비야. 그런데 돈이 좀 많아. 병력이 많아. 그럴 때 매일 부담매도 지급하는 전략입니다. 좀 개념이 만약 선물이 780을 넘었어. 780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780 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780을 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매도를 진행할 것이냐. 손절하고 당시의 등가를 중심으로 780을 넘었습니다. 방금 이때도 한 계약만 할 수 있고 여러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손절하고 또 당시의 등가를 중심으로 베이스 캠프 삼아요. 아까 여기서 내가 적당히 한다고 그랬죠. 전략 원하고도 상합니다. 적당히나 말하는데 손절을 했어. 그러면 그다음에 손절은 이상만큼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진입할 때 두 계약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좀 더 먼 외과 쪽으로 등가 말고 등가에서 떨어지기 외과 쪽으로 해서 두 계약 들어가서 손실 안 보는 방법으로만 진입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적당이라는 말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진입했던 만큼 오로지 다 먹을 것이냐 안 그러면 좀 적게 먹을 것이냐 한 번 후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손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해야 돼요.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조절해야 돼요. 행사값도 조절하고 13일 총 또 780을 못 넣으면 자금이 많아 병력이 많아 매일 분야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등가 중심으로 아니면 780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13일 종가가 770입니다. 등가 780입니다. 매일 780을 기준으로 한 번 베이스 캠프 삼고서 우리 1000일 기준으로 하듯이 780 기준으로 해서 사봤습니다. 선물 가격이 계속 낮아지니까 가격도 낮아지겠죠. 매일 하나씩 샀어요. 언제까지? 이날까지? 1, 2, 3, 4, 5, 6, 7, 8 8거래입니다. 8거래일 동안 평균이 얼마냐? 33.56이야. 당시 증거금이 1200달러 아니 8개 합치니까 뭐야 12000달러입니다. 수익금은 얼마야? 4124달러 8개를 진입했을 때 평균이 33.56입니다. 이날 청산했어 23.25를 빼 그럼 뭐야 10.2일 10.3일 정도 수익이야 여기서 이제 8개 약이니까 1개 약당 10이니까 8개 약이니까 82.48 곱하기 50은 4124달러 9거래일 만에 자금이 좀 많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34%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냐 몽고 장군 수부타이 전략이야 적들이 도저히 공략 불가능할까 기다리는 거야 함부로 공략 안 하고 그 행사가를 적들이 공략하기 힘든 행사가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매일 잠깐 잠깐 전투 치러요 여기서 매일 잠깐 잠깐 의미가 뭐냐 직장인들에게 좋아요 하루 종일 잘 볼 필요는 없어 잠깐 잠깐 간혹 오늘처럼 천님께서가 급등하면 어제처럼 그대는 좀 집중해야 돼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냥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봐도 충분해요 직장인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쓰면 머리가 덜 아프니까 매일 분할며도 원칙 잡아봤습니다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행사가 천은 상식선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라 생각하고서 선물 가격이 매일 바뀌잖아요 상관하지 않고서 그냥 분할며도 진입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선물이 매일 상황과도 몇 번 치고 천에 육박한다 그때는 대응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돼 진입이 여러 개 돼 있을 때는 고민해야 됩니다 전부 다 손절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안 온다 라고 하면 그냥 더 지지 말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행사가 천을 중심으로 매일 분할며도 했을 때 13일부터 행사가 천입니다 가치가 8이었어 처음에 그런데 계속 줄어가지고 25일 날 2.25야 그런데 이날 8거래일 동안 13일부터 24일까지 매일 한 개씩 정상가 기준으로 매입을 했어 매도를 했어 평균이 4.1875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청산했어 그거 물론 뭐야 775달러야 증거금은 3,552달러 대략입니다 증거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수익률은 21% 며칠 만에 9일 만에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은 이미 아까 선물이 최고치에서 하락했으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 9월물로 9월물로 행사가 천을 보니까 처음에 2.5였어 1.5 그러다가 10까지 올라가 12까지인 거 올라가요 12까지 아까 선물이 뭐야 뭐죠 장마 때 급등했잖아요 장마 시작 때부터 최고치 급등했죠 이때 10까지 올라온 거예요 천짜리가 2짜리가 10까지 5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천을 중심으로 계속 분할물도 했어 9월물로 기준으로 다 불렀습니다 천은 안 온다 가장했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과감히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그러다 마는데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한 번 해볼 가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인 게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주가든 우리 그러잖아요 가격은 마음의 근심을 타고 상승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옵션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주요지는 분할매도였습니다 분할매도 오늘 다시 한 번 이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천연게스 11월물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주 다음 주를 한 번 연구하시라고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천연게스가 급등했습니다 지금 11월물 기준으로 4.3을 찍었습니다 여기 2배가 8.4달러 8.6달러입니다 4달러를 잡으면 8달러가 2배입니다 지금 8달러 가치도 지금 엄청나요 처음에 이때 한참 죽었다가 8달러 가치가 확 죽었다가 급등하니까 8달러 가치도 2배짜리도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7달러짜리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회를 한 번 노려보십시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8달러는 안전할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시기가 허리케인 시기라 했죠 풋도 괜찮아 풋도 3.0까지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로서는 3.0까지는 그러면 동시에 양매도 갈 수 있어요 양매도 그걸 또 연구해 보십시오 천연게스 이번 주에 또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잘못 대응하면 정말 힘든 장이 될 수 있는데 잘만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12월 기준입니다 지금 4,500을 찍느냐 마느냐 고민이에요 S&P 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합니다 그냥 올라가십시오 5,000 뭐 2,000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2,000까지 2,500까지 가격이 있습니다 풋은 현재 기준으로 2,500은 2,000포인트 아래야 쉽지 않을 거예요 급락 근데 대신에 풋은 조심해야 돼 급락하면 안 오더라도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도 풋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콜은 어떻게 보면 저 멀리는 더 안전해 손절을 한번 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은 자금을 좀 묶어두고 싶다 그러면 S&P가 괜찮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증거금을 좀 많이 잡아요 먹는 것에 비해서 근데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과잉지심을 안 해 먹는 수익률은 적지만 손절을 한두 번 생각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지수가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공격적인 분들한테는 지수가 좀 안 맞아 왜? 먹는 금액에 비해서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유입니다 원유 1월물입니다 지금 원유가 어떻게 될지 현재 저는 이 선에서 좀 오르면 많으면 75, 80까지 80까지 열어두고 80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그냥 가두리 장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아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항상 오늘 천연께서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응 잘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혹시 혼자 하신 분들 매일 하신 분들 모르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좋은 답이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얘기하고 하면 나도 모르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뭘 가지고 주식선물로 가지고 올지 해외 옵션 가지고 올지 저도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더 좋은 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